저희 뉴욕에 와 있는 동안 서로의 영어 이름을 불러줄게 할 것이기 때문에 유나는 뭐야? 새로 지어준 노래 너무 유나해 유나는 영어로 넌 유나는 나나 어디야? 너 공주니까 엘리사베스야 엘리사베스야 아 그러면 나 공주인데 너도 꼭 그래? 그럼 나는 그 공주야 핑크 나라 핑크 나라 공주는 이름이 뭐야? 핑키? 엘리야 엘리 엘리 미친구가 엘리 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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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사 이름 계속 지어보자 올리버 야 너는 안 좋아 나 올리비아 하고 싶어 있었어 나 핫스 할래 핫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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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한 느낌 핫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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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앞에서 갑자기 볼 뽑아나 이런 느낌이야 핫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